화란 무엇인가 화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화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화의 첫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화에 따른 행동은 비합리적이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고 삶 속에서 화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 삶 속에서 화를 줄이면 더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위 가정들이 사실이라고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다 단지 하나하나 실험해보자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된다 위 가정들 중 하나라도 인정하고 일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이 책은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제 이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현실에서 화가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점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복수함으로써 화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세대를 불문하고 파괴에 연료로 착용했다 미국의 핫필드 가문과 메코의 가문 사이의 싸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계속됐다 아일랜드의 종교 분쟁,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의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분쟁도 있다 일상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화가 분출되는 현장을 끊임없이 목격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어리석다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주차자리 문제로 다투다 살해되기도 한다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화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해친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화가 강한 적개심으로 이어지면 심장관상 동맥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이유도 나빠진다 고혈압 같은 심장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 가면 약을 처방해준다 약은 화가 지닌 문제를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처를 어렵게 한다 약을 처방받더라도 화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화를 분출하게 되면 비이성적이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악영향을 축소하는 절제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인 중에 친구로 지내던 변호사와 결혼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 친구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는 정말 비열한 사람이어서 오래지 않아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그의 벤츠를 차고에서 꺼내 자기 차로 앞뒤 좌우 모든 방향에서 박아버렸다 결과적으로 두 차 모두 박살났다 이후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녀는 벤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녀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한 이유에 오히려 그 전보다 화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일반적으로 화를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억누른다 아니면 시첸말로 뭐래 하며 무시한다 배우자나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면 쓴 웃음으로 참아야 된다고 배웠다 철저히 내면화가 이루어져 심지어 화가 나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화를 엉뚱한 곳에 푼다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면 이를 배우자나 아이들, 애완동물에게 분출하는 식이다 이른바 화 관리법이다 각각의 상황에 맞춘 테크닉이다 여기에는 때로 심리요법도 포함된다 첫 번째 선택은 말 그대로 참는 것이다 주로 상대방이 중요한 관계의 사람일 경우 적용된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 또는 자신이 이익을 위해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는 누군가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면서 억누르다 보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생리적 영향을 주는데 화도 심리적 에너지가 있어야 참아낼 수 있다 화를 내부에 안고 돌아다니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창조력은 사라지고 피곤해진다 두 번째 선택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반격하기 마련이다 관계는 악화되고 새로운 화의 원천이 된다 한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를 두드려 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를 푸는 심리호법이 유행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야 김아무개 난 내가 싫어 야 김아무개 이 개 XX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베개에 주먹질을 한다 또 스폰지 방망이로 서로 난타전을 벌인다 지칠 때까지 계속한다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얻지만 이는 격렬한 운동을 마친 후 느끼는 만족감과 다를 게 없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30분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화난 상태로 돌아간다고 심리호법 참가자들은 말한다 이런 방법은 화를 다루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일시적인 기분전환 효과만 얻을 수 있다 틱나타는 화에서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일시적 분풀이는 화를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화를 더 폭력적으로 쏟아내게 만드는 리허설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방법 심리호법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나쁜이나 상처받은과 같은 수식어로 꾸미게 한다 자아 성찰은 각진 경험이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오히려 자책하게 한다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세월이 걸린다 한편 페마초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문제가 있어요 당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괜찮아요 우리 모두 결점이 있는 존재들이다 문제와 어려움에 시달린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인식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화를 느끼지 않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 책을 통해 화나는 경우를 줄이고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어려운 목표지만 이룰 수 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사건이 중요하든 사소하든 화의 원인은 같다 감정적 동요가 깔려 있다 충족되기를 바라지만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요구는 왜와 같다 나는 화가 났어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유명한 스님에게 승려 두 명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제자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한 명은 스승님도 때때로 화를 낸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스승님은 절대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다 논쟁은 계속됐고 결국 스승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스승은 서해에 몰두해 있었다 두 제자는 스승이 고개를 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첫 번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도 가끔 화를 내신다고 했고 저 친구는 스승님이 화를 절대 안 내신다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화를 내십니까 둘 다 맞다 스승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서해에 집중했다 제자들은 물러나서 이제 스승의 대답에 대해 논쟁했다 스승의 답으로도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두 제자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격양된 제자들은 스승에게 다시 물려갔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희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너희 각자가 원하는 답을 이미 주지 않았느냐 스승이 말하자 첫 번째 제자가 말했다 저희는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알면 옷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스승이 말했다 두 제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스승님 너희들은 왜 애써서 고통받으려 하느냐 스승이 반문했다 이후 두 제자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요구가 화를 부른다 화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은 지속적이다 예를 들면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란다 또 어떤 것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생겨난다 생일 선물을 바란다거나 일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은 요구다 배우자나 직장 동료처럼 특정 관계에는 그에 맞는 요구가 있다 요구는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일터에서 급여 수령을 원하는 요구는 구체적이지만 다른 이에게 존경이나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는 추상적이다 어쨌든 이런 요구들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삶 속에서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은 두 제자의 요구도 중요하지 않다 보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